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옷이 아니다 이뻐 이뻐 아니 근데 난 안춥던 겨울옷을 다 집어넣고 드라이어랑 보냈다 아이고 그럼 어떡해 공 안출려고 아이고 공은 좀 치셨어요? 그래? 공 쓰러 간 거 아니야 아 놀러 갔다 오신 거예요? 응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하여튼 작년에 고생한 걸 오늘 한 번 복수하는 법 작년에 뭘 고생을 했지? 고생했지 청통회 가 가지고 그때 막 혼랑 뺏겨냈잖아요 내가 지금 95개씩 칠 때 복수를 꼭 해야 돼요. 내가 요즘 두 달 동안 계속 95개. 못 쳐가 95개인데. 우린 잘 쳐가 95개인데. 그렇구나. 네. 저번부터. 뭐 일파만 뽑고예. 그냥 막. 일파만 뽑세요? 예. 간혹 저분들 이렇게 까먹거든요. 잘 치알리 주이소. 예. 본 것까지 얼마에요? 130 넘어요. 이봐요? 네. 니가 제일 한 번은 좀. 우체국이 될 것 같아요. 와. 착한다. 에이. 땡겼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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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봤죠. 군위에서 봤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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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쓰레오나 하실 거잖아. 아. 아. 헤어밤 아. 아유. 구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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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린 타는 거구나 오케이 아 거기서 퍼트 한다고 눈이 망했다 오늘 오케이 아 또 약하다 예 이것도 벗겨주이소 아 나이스 아인 제가 볼게 으 아 으 으 으 으 어 어 고민 들어 한가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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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심하여 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야 저걸 서리온 하나 와 저기 있네 어 저기 있잖아 어 응 누님 벙커에서 고생하셨네 두 두 번만이나 왔지 어 이분들 세컨 잘 쳐 이런다니까 어 거기가 위협적이라니까 일어나 놓고 다 퍼터 해버리니까 구샷 얹 어 약하다 어 어 되나 네 주십시오 네 주십시오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지루압 홀코 주변은 내리막입니다 오오오오 네 주십시오 아유 네 주십시오 네 네 주십시오 어 그러니까 누구 아 아 아 아 아 약하게 쳤네 잘 쳤네 아 아 잘 못 놓고 뭐 앞에 벙커 있어요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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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짤라 짧다 아이고 오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이고 에이 휘었다 휘었다 탑 불렀어요 잘했다 잘했다 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 조금 모자라네 예 오르마 진짜 안구르긴 하네 진짜 안구르긴 하네 안구르긴 하네 안구르긴 하네 보기 아이고 보기 했어요 그래도 팔을 뭐하네 아 씨 트러플 깔라믄 자 아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파 해냈다 해냈다 아 아 아 아 아